오늘 때가 어핀 방법 찾으러 가있지? 나한테는 안싶어? 응 신호 안싶어 봐 응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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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운 침이 침이 슬바 그거 물어와야지 야 니가 들어가면 어떡해 아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웃기다 아휴 슬바 뛰어 에이 무서워 슬바야 물어와야지 어 그러고있으면 어떡해 물어와야지 또 던져 또 던져 던져 돌아 옳지 코 빨리 던져 빨리 할거야 아빠 던져 아빠 던져주세요 물어와 옳지 저거 물어와 절대 안 물어오 절대 안 물어오 슬바 아빠 운동 시키는거에요 아유 잘 뛴다 어 물어오 물어오 물었는데 안가져와 슬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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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계속 갈거야 안녕 우리 간다 안녕 혼자 해 엄마한테 엄마 안아야 엄마 안아야 엄마 안아야 엄마 그거는 없지마 어 갈거야 들어갈거야 다리 올려줘 여기 올라올거야 응 올려줘 야 니 그거 어떻게 뛸려고 앉아 다리 앉아 엄마가 다리 여기 뛰어 얼굴을 하고 주운사 그래서 내가 올려줬어 다리는 진짜 높은데 겁이 없어 인기 예뻐 애기들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슬바야 우유 슬바야 음 화면에 마즈니카 아 마즈니카 오 물 오 물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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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수영 이곳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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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오고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다리도 꼬기 먹고싶어? 귀여워 다리기 귀여워 ㅎㅎㅎ 아... 오이 아잇 으아아앜 아잇 아잇 다리야, 맛을 좀 느껴요 ㅎㅎㅎㅎㅎ 다리야, 맛을 좀 느껴요 ㅎㅎㅎㅎ 맛있어~? 수호, 맛있어? 네, 여기있어! 네, 여기있어! NFL엔 다리야 ㅋㅋ 다리야, 다리 오늘 거기서 낸 거야? 나야? 푹신푹신해서 좋아? 어휴 예빠라 슬보 마사지 받고 있는 거야? 잘자요 거부하는데 니들 잘자요 하나도 그만 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자요 아주 잘자고 해결teil 고마원도 기쁨 드디어 터뜨린 세중 만약에 터뜨린 한글자막 by 한효정